네 반갑습니다. 코인승부사 박표로입니다. 오늘 베이비도지 또 강력한 호재가 하나 나왔죠. 지금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에 베이비도지 재단이 참여한다는 건데 두바이에서 곧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여기서 지금 베이비도지 이번 코인베이스 상장 가능성 시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럼 추후에 국내 거래소 상장 예를 들면 업비트나 빗썸 쪽 상장도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베이비도지 홀더 분들은 앞으로 정말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방송도 하고 그리고 관리도 해드릴 테니까 꼭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두바이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는 제가 직접 가보고 또 접하는 소식들은 실시간으로 방송 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오늘 베이비도지 재단에서 정말 놀라운 공지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제 번역하자면 곧 새로운 인수 공지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추측증인 인수 회사가 톤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말 파우즈 토큰으로 베이비도지와 토큰 스왑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채굴 하신 분들은 이제 곧 스왑을 통해서 현금화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지금부터 채굴 하실 분들도 추후에 베이비도지 코인으로 이제 스왑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재단에서 얘기하는 걸 거의 실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파우즈 토큰 채굴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 정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10월 19일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톤체인 진출에 대해서 이제 무료 채굴 할 수 있는 파우즈는 상장을 할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무료 채굴 계속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 채굴 방법을 모르신다면 제 댓글 고정 댓글에 적힌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채굴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곧 토큰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현금화가 가능해진다는 건데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베이비도지 코인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캐시카우가 더 존재한다는 거죠. 이건 그냥 채굴만 해도 바로바로 돈으로 환산이 되는 거니까 꼭 댓글에 적힌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정보가 빠른 이유도 전 재단 측하고도 계속 컨택을 하고 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도지 극비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입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좀 빠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도 지금 파우즈 토큰 채굴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1680만 개 정도 모았습니다. 이제 채굴하시는 방법은 파이코인처럼 탭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파이코인은 사실 메인넷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가치가 없는 코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파우즈 토큰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 공지가 나온 것처럼 톤체인까지 진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현금화, 즉 베이비도지 토큰과 스왑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촬영도 하고 이제 계속 바빠서 오랫동안 할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알아서 채굴을 해주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탭을 하지 않고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시간마다 이제 10만 개씩 들어오고요. 하루에 240만 개씩 들어온다는 거죠. 비율 같은 경우에는 1대1 비율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비율은 베이비도지 재단에서 또 스왑돼 한 번 다시 정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 달 동안 일단 몇 천만 개가 들어온다는 건데 따로 탭 버튼 안 누르고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동 채굴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 후에 아니면 영상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지금 무료 채굴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홀더 분들 또는 홀더가 아니어도 관계없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비도지가 계속 일론 머스크 언급 중이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우주 관련 사진인데요. 이건 뭐냐. 지금 일론 머스크 주력 사업 중 하나가 스타링크인데요. 이 스타링크가 인공위성을 이제 우주 궤도에 발사하는 기업이죠. 지금 베이비도지 보시면 인공위성 보이시죠. 이 인공위성이 곧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와의 협업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이제 곧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미국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죠. 머스크가 완전한 트럼프 지지자고요. 지금 트럼프 당선에만 몇백억씩 쓰고 있는데요. 그럼 대선까지 이제 열흘도 안 남았는데 이 대선만 끝나면 베이비도지 코인과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정말 큰 그림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베이비도지 아주 큰 재료가 하나 나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재단과의 소통을 통해서 딱 한 가지 재료 캐치했고요. 지금 정확한 타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눌림목 발생하는 순간에 바로 크게 터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베이비도지 이외에 민코인 정보를 하나 입수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거래량이 크게 터졌고요. 앞으로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비도지 보유 중이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진입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고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폭등 재료 가져가시면 놀라실 정도로 확실한 재료이기 때문에 베이비도지 생태계 내에서는 정말 500% 가까이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지금 물려있는 분들도 걱정할 필요 없이 제가 추가 타점 다 잡아드릴 거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특급 재료 정말 비공식적으로 여러분들께만 바로 오픈해드릴 예정이고요.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